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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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vip 하러 가는 중 아우야 너 왜그래 아 반상 한번 가자 반상 이번에는 미트라이브 노트 할건데? 아 근데 미 부러야지 갑니다 3 2 1 고! 아 뭐야 야 빨리 놓치는 안하니 빨리 렛츠고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와이스고 딜마가 미스미스 옳쳐 야 이거지 어 명훈이 뭐야 어 명훈이 뭐야 놀랐어 살려줘 명훈아 명훈아 파란불 벗어달라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아 아 누가 자꾸 때리냐 명훈이 너잖아 어 아까마다 더 들어간거 같다 이거 되나 이거? 아니야 나 아까 육차 안썼거든 아 그래 육차 안썼어? 아 근데 노루가 좀 성능이 좀 내가 하여튼다 오케이 가자 에어바르클 가자 대박아 어 이거 딜컷 될지도 어 이거 딜컷 될지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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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빡이네 파란불 파란불 끝내네 아 잠깐 나 방금 나 프레이에서 벗어나서 이랬는데 가자 대박아 가자 가자 어 이거 딜컷 될지도 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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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사 개꿀이네 끝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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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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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좋은줄 알아 다음번엔 없어 봐주는거 없어 몸박해졌네요 몸박 몸박해졌네요 술렴 육차 걸었어 육차 걸었어 오케이 풀러 넣을게 풀러 넣어 가자아 아아 넌 파인들 까지야 레츠고 파인 넣었어요 모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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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딥퍼 딥퍼 파 아이오펄 파란불 밀 niet 미우터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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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떴다 이거 어업 저게 반지야? 아 당했다 이거. 아 진짜 부럽다. 명훈아 너 먹었다고 유기하면 안 된다? 현생이 바빠지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안 된다? 아니 치룩 고라지 왜 그러냐고 대체. 아니 치룩을 먹었으면 레전드 좀 띄워주고 별 타라주고 해야 되는데 뭐냐 자꾸 저거. 잠깐 딸깍 한 번? 잠깐 딸깍? 딸깍. 마지막. 찌! 아아. 정보. 아 제대로다. 어어. 마인드. 던져내리받아. 200억. 줄당댐 200억. 오케이? 미분이 있었으면 300억인데 값이. 뭐야? 자 드랍 334%입니다. 334% 자 떴냐. 나 안 뽑. 나 안 뽑. 떴냐 떴냐. 오호. 나이스. 졌습니다. 데브 오케이. 요거 좀 있다가 강화하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 어 데브 나이스. 일단 이걸 살리고. 그 다음에 토드. 크. 지렸다. 수공 440만 미쳤고. 자 이제 바로 1성만 가면 되거든 1성만. 이 친구가 바로 20성 갈 확률. 몇 프로. 0% 왜 0%가 왜 나와. 자 하나 둘 셋. 자. 자 여러분 먼저 보세요. 갑니다. 자 어때. 갔다고? 진짜? 갔다고?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? 나 한 번 드러났는데. 아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요. 나 너무 마음이 아파. 아 이거 나 어떡하지. 펜네트 없는데. 아. 보스 갑시다. 자 떴냐 떴냐 얘들아 떴냐. 루코마 떴냐. 얘들아 떴쓰. 자 떴냐. 자. 맞아서. 이야. 556억. 어. 벨트 냄새나는데 딸깍이나 하죠. 벨트 잠재요? 아니다 그. 이거 보조나 돌려보자 얘들아. 이거 잠재 9% 더 띄우는 것보다. 보조 3줄 띄우는 게 스펙은 많이 되긴 하거든요. 대충 여기다가. 보공공이나 보보공 띄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. 한 번 띄워볼까요 여러분들. 이제 보조를 지를 때가 되긴 했어 확실히. 아. 아이 까비까비. 이걸 안 가져갔냐고. 아이 물론 이름이 마법화살이긴 해. 보면은. 메이플 트레저 마법화살이거든요. 마법화살이긴 한데. 그래도. 마법은 안 씁니다. 땄다. 땄다. 근데 내가 이거. 보조에. 그래도 내가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거든. 사실 기대값은 이제 슬슬 될 것 같긴 해. 내가 명운이한테 알려준 방법인데. 비난 양파로 명운이 모자 21성 덤. 너 이 새끼 안 되겠어. 얘 어. 어. 야 너 자꾸 안 뜨면은. 어. 나 얘로 가로턴다. 반짝반짝 그냥. 어. 핑크색으로 이쁜데. 너 지금 일부러 내가 봐주고 있는 거야 지금. 초신 잘해. 어. 잠만. 얘도 공공 크고. 얘도 공공 크면은. 둘 중에 뭐가 더 좋아. 얘가 더 좋잖아. 맞지. 쓰고 올라가는 거 봐. 그럼 얘를 둘러야지 이제. 해. 꼴좋다. 마법 화살. 어. 너 임마 버려진 기분이 어때. 너 그러니까 초신 잘하라고 했잖아. 어. 진작 좀 뛰어줬었어야지. 운동을 안 안 짓게 돼가지고. 아. 존나 아깝다. 씨. 바. 이거. 32가 왜 들어가냐고. 첫째 줄에. 이거. 아. 오. 설마. 40 40. 바랄 걸 바래라. 뜰 수도 있지. 님들 먼저 보셈. 하나 둘 셋. 자 어때. 40 40. 40 40. 뭐야. 반응 왜 이래. 반응 왜 이래. 반응 왜 이래. 왜왜왜. 뭔데. 우와. 뭐가 이거. 야 40 40이라. 40 49. 이거 뭐. 19만 아주 그냥. 어. 바로 그냥. 130억만 해버려. 캬. 좀 아쉬운 소리 해도 돼요. 미안한데. 메르가 공공공이 좀 좋긴 하거든. 그래서 이게 효율이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긴 하겠. 효율을 좀 봐야겠다. 얘들아. 효율 별로 같은데 돌리죠. 일단 볼게요. 예. 효율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5만 3천. 별로 안 올랐는데. 40 49랑. 12 9 40. 이렇게 비교해 볼게. 12 9 40. 40을 빼고. 12를 더해야 되니까. 40 빼고. 12를 더하면은. 아. 얼마 차이가 안 나. 근데 이래 되면 이제 아무래도. 릴의 효율 때문에. 40 49가 조금 더 좋긴 하겠네 일단은. 설마. 잠깐만. 0 0 0은. 자. 0 0 0 한번. 0 0 0. 80 빼고. 21 24. 와. 뭐고 이거. 마이너스 23. 야. 종결인데 이거. 아니. 뭐야 이거. 대체. 되게. 좋은거 뽑았는데 진짜. 지금 여기 무기가. 공포방이긴 해요. 일단은 공포방. 해방에서 공공보를 뛰어야 되고. 릴의 효율 생각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해 일단은. 맞아. 와. 지렸다 진짜. 와. 어떻게 얘기드냐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